묘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. 일단은 합성 사진으로 보이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의 회초리를 때리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사진입니다.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? 누가 올린 걸까요? 함께 보시죠. 지금 이 사진인데 조금 더 크게 볼까요? 이 사진입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복을 입고 도령 머리를 딴 윤석열 후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매질하는 이런 장면입니다. 얼굴을 합성해서 넣은 거고 엄마와 아들 사이에 원래 사진에 합성해서 넣은 것 같아요. 박성배 변호사님,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. 이거 누가 올린 겁니까?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합성 사진입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합성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요, 본인이? 그렇습니다. 윤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대학생 때도 아버지로부터 맞았다. 맨날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다니고 공부는 안 하니까 어느 날 집에 돌아갔더니 회초리를 준비해놓고 계시더라.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를 두고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SNS에 체벌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로 추 전 장관이 이 합성 사진을 올린 겁니다. 아,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올렸다고요? 그렇죠. 한복을 입은 소년이 종아리를 걷고 있고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방망이를 든 사진인데 여성의 얼굴에는 추 전 장관, 소년의 얼굴에는 윤 후보의 사진을 합성에 둔 겁니다. 게시글 없이 이 합성 사진만 올려 두었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의도로 올렸는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.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윤 후보는 대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체벌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내가 저 회초리를 때렸다? 내가 법무장관일 때? 네, 네, 네.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 관계,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체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빗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추 장관 지지자 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 사진을 보았을 때 공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. 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을 거고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저 사진을 올린 것은 맞다. 추미애 전 장관에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었고 법무부 장관은,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 부하다라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 김용주 의원님, 여전히 추미애 전 장관은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총장 나한테 회초리 좀 맞았잖아. 약간 이런 인식인가 봐요? 그 인식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저는 회초리를 때리면 자기 자식한테 때려야죠. 카츠샤가 가서 빨리 입대 안 한 자식한테 회초를 때려서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에게 지금 경선도 끝난 상태에서 왜 다른 당 후보 회초를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그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. 자기 정치다. 큰 틀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여튼 말하자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열린민주당, 조국 지지자들,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 정치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. 네, 이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 조국의 강항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그 소수 강성 지지자 보고 자기 정치하는 거 별로 우리 당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더욱 더 안 좋겠죠.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게 시점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님의 쓴소리, 돌직구였습니다. 박재원 홍보실장님, 추미애 전 장관, 저 회초리 사진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어제도 우리 나왔던 이재명 후보 복신 전용기 의원도 계속 조국의 강항을 건너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딜 건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더라고요. 굉장한 딜레마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조국의 강을 여하에 어떻게 진짜 건너는지 아니면 차라리 거기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30% 말기에 있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또 다른 딜레마, 현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와 계속 요즘 보면 어제 저희 당에서는 꽃거명이라는 시리즈 논평을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재명 후보의 말 바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부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회초리 사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추미애 장관 저거 한 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. 노평 가치 없다.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공당의 대표를 했었던 양반이 저는 박성렛 변호사 검찰총장 시절의 법무장으로 내가 때렸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저는 지금도 의미가 굳이 붙이면 지금도 윤석열 후보 너 당신 못하고 있어 맞아야 되라는 아직도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분노 내지는 적개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그닥 말을 붙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? 추미애 전 장관이 올린 합성사진 논란 함께 봤고요.